도이벌룬TV 여러분 안녕 도이벌룬TV의 메빠입니다 박준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늘의 장난감입니다 오늘의 장난감은 무엇이죠? 나이드킹 나이드킹이죠 여기 나이드킹 로봇이 있습니다 준환아 우리 하나하나 소개해볼까? 요건 뭐지? 튜브 크로코다일이에요 큐브 크로코다일 얘는 큐브 울프입니다 큐브 울프구나 그리고 여기 세가지는 큐브 라이노스 세트입니다 뿔 바치고요 선두 차량 얘는 후방 차량입니다 준환아 그럼 우리 큐브 크로코다일부터 변신해볼까? 네 준환이가 변신 아 큐브가 악어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다음은 큐브 울프 변신해주세요 여기는 큐브 울프입니다 늑대 모양으로 변신했어요 다음은 큐브 라이노스 한 세트를 변신해주세요 네 네 오 오 준비됐다 뿔 바치까지 결합해서 이 차량이 완성됐습니다 이 차량이 완성됐습니다 근데 이거 기차야 기차 기차 같기도 하다 그러면 이 차량에 우리 큐브를 한번 싣고 이동해볼까? 응 언니는 큐브 울프를 큐브로 만들어주고 아빠는 큐브 크로코다일을 큐브로 변신시켜주겠습니다 7번이에요 그리고 언니는 8번 어? 근데 여기 하나 배웠네? 아빠 근데 응 여기는 못타 여기에 놀 수 있는 제품은 별도로 구매해야 되는데 저희가 구매를 못했습니다 라이노스 차량 출발 확실하게 고정을 할 수 있구나 확실하게 안 되는데 준원아 동물합체 라이더킹을 각 부분별로 이렇게 갖고 놀았고 이번에는 큰 라이더킹으로 한번 변신해볼까? 다 할 수 있어 꿀퍼츠를 떼내고 선두차량도 떼냈어요 그리고 큐브 울프도 떼내고요 준원이가 멋있게 변신을 해보겠습니다 꿀파츠는 왼쪽팔이 됐고 큐브 꿀퍼다일은 졸음팔이 됐습니다 멋있는 라이더킹이 준원아 오늘은 동물합체 라이더킹을 갖고 조립도 해보고 이름도 한번 알아봤는데 어땠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장난감 잘 갖고 놀고 우리 다음에 또 다른 장난감으로 만나자 좋겠습니다 꿀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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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팡